안녕하세요. 판례용보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교 전환입니다. 2022년 5월 15일자 판례용보 민사, 동산담보등기와 배당요구 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22년 3월 3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63-901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별 5개짜리로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판례용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용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배당 2 사건이고요. 원고는 저축은행입니다. 피고는 채권자들이고 배당을 채권자들만 받으니까 저축은행이 왜 나도 배당 안해줘 이러면서 배당 2일을 했고 원심에서 폐쇄했다가 파기환송되면서 원고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원고는 2015년 11월 24일 날 채무자 회사의 동산인 기계에 대해서 2억 원의 근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동산담보 등기를 마칩니다. 동산담보 등기가 있어요. 이 피고들은 채무자매자의 채권자들로서 동산에 대해서 경매 절차를 개시합니다. 집행관이 동산에 집행을 하는데 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집행을 하냐면 집행관이 경매 기일을 알려주고 그 기일에 일단은 압류를 먼저 하죠. 압류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 가서 빨간 닭길이 쭉쭉 붙이죠. 그리고 경매 기일을 통지를 하면 경매 기일에 채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서 현장에서 경매를 합니다. 경매하고 돈 받아서 그 자리에서 채권자들한테 쭉 나눠주는 거죠. 이래서 집행관은 원고에게 배당 요구 고지서를 4번 사회에 송달합니다. 원고 너도 이거 동산에 대해서 담보권이 있다고 하니까 너 배당 받을 거야 말 거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2016년 6월 16일 날 12시 44분에 경매 기일에 매각이 됩니다. 매각이 돼서 돈 다 지급받았죠. 그런데 그 다 뜬 날 15시 50분경에 원고 제축은행이 1억 6천만 원의 배당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내는 겁니다. 늦게 낸 거죠. 그러니까 집행법원이 원고는 경매 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배당 안 해버리고 피고들만 안분 배당에서 나눠 가져 버린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동산담보권에 등기를 했는데 원고가 동산담보에 등기된 채권자는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느냐 요게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걸 동산채권담보법이라고 하는데 이 동산담보권자의 이 법에 의하면 동산채권담보법 요구에 의하면 동산담보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인사집행법 제148조의 제4호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 변제 청구권으로서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명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요 4호가 요겁니다. 요 4호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여기는 저당권, 저세권 이렇게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등기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동산채권담보, 동산담보 등기도 요 4호에 유추 적용을 해서 그 사람은 당연히 배대받을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 판례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고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원고를 빼고 피구들만 안부 배당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원고 부분 다시 모아서 원고 부분 주라. 이렇게 배당표 경정 결정을 다시 하라고 파기한 겁니다. 이 사건은 2012년 6월 11일에 동산채코담보법이 시행됐습니다. 그 이후에 동산담보 등기를 하게 되는데 종전 동산 경매에서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다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고문도 똑같이 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집행고문를 안 해준 거죠. 그런데 대법원이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다 유추 적용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동산담보 등기가 되면 우선 배제 받을 수 있고 우선 배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도 받을 수 있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게 뭐냐면 동산담보등기부는 통상의 등기부에 있어서는 건물이나 부동산을 기준으로 소유자의 변동을 등기하게 돼 있는데 동산담보등기부는 어떻게 되냐면 소유자의 이름을 기준으로 동산 뭐 이렇게 쭉쭉쭉 기계가 이거 이거 이렇게 소유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 변경이 되면 이게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등기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 변경으로 돼서 우선 배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찮지만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고 해서 우선 배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 못 받게 되면 부당이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 이런 걸로 가능합니다. 어쨌든 동산채권담보등기에 의해서 등기된 채권자는 배당 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 받을 수도 있고 따라서 배당이 하시면 되고 특히 여기서는 이 판례에서는 유추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례에 있어서는 집행보건이 다 유추 적용해서 공사담보도 다 당연히 배당을 해줄 걸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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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